네, 이번에는 이슈 포커스입니다. 오늘은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차 전지를 알아봐야 될 텐데요. 2차 전지 주의 상승세가 정말 무섭습니다. 작년뿐만 아니라 올해도 지금 주도주로 자리를 잡으면서 정말 놀라운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기업도 있는데요. 먼저 수익률부터 좀 알아볼까요? 네, 2차 전지 나만 주식이다 이런 컨셉으로 정말 무섭게 오르고 있는데요. 상승세가 중간중간에 조정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계속 전망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코스피 지수는 3월 15일 어제 종가 기준으로 연초 대비 6.9% 정도 상승했고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16.3% 정도 상승했는데 압도적으로 2차 전지 46개, 셀, 소재, 장비를 다 포함해서 실적 추정이 가능한 46개의 평균 등락률은 35.3%로 지수를 압도적으로 초과했습니다. 평균이 35군요. 네, 그것도 상위 46개 업체가 35%고요. 이 중에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307%, 3배 상승했고요. 네, 석 달도 안 됐는데 지금 300%가 넘네요. 그 다음 에코프로, 비엠, 코스모 화학 모두 100% 넘는 상승률을 보여줬고요. 하락 같은 경우는 SFA가 장비 쪽인데 마이너스 1% 그리고 고려하인이나 솔브레인도 손실은 아닙니다. 0.6%, 1%의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왜 이렇게 많이 상승을 했는지 좀 알아봐야겠습니다. 업황이 좋았습니까? 네, 일단은 2차 전지가 작년하고 재작년에 소위 말하는 기대감으로 올라갔다면 올해 같은 경우는 물량, 그러니까 Q의 증가로 본격적인 실적 성장을 숫자로 담보하고 있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역시나 2차 전지 역시 법안의 최대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IRA 법안과 오늘 아마 유럽 CRMA 법안이 나오는데 그와 관련된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세 번째는 외국인이 파는 것에 대해서 일부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장기적인 추세를 보면 외국인의 수급이 120일로 끊어보아도 그렇고 240일로 끊어보아도 그렇고 외국인의 장기적인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 그다음에 여의도에서 나오는 쇼커버 물량 관련돼서 계속 공매물량이 청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매도 물량이 청산되는 부분들을 봤을 때도 수급이 좀 깨끗하게 전환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업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여전히 전기차 침투를 작년 기준으로 신차 기준으로는 13% 정도 되고요. 신차가 아닌 기존에 깔려있는 차까지 완전히 교체 수요로 할 경우는 약 7%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엄청나게 앞으로도 최소한 50%, 60%까지 성장이 나올 텐데 그 기간 동안 최소한 2030년까지 약 8년 정도의 시간이 남아있다고 보고 있고요. 2030년까지 특히나 미국과 유럽이 약 연평균 미국 같은 경우가 연평균 70% 성장이 나오고 유럽은 약 한 30%. 그다음에 성장률이 가장 떨어지는 중국이 한 20%대 성장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2030년이나 돼야지 전기차 침투율이 53%에 달할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53%면 약 5,600만 대의 차량이 다 전기차로 바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전기차가 침투가 되면 배터리는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배터리 역시도 평균치입니다. 2030년까지 5,149기가와트시로 연평균 32% 정도 성장할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가 가장 대표적으로 LG앤솔이 아주 공격적으로 투자를 했다면 LG앤솔조차도 수익성 위주로 수주가 집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냐하면 지금 K배터리 없어서 못 사갈 정도로 굉장히 셀러스 마켓으로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수주의 전가는 3가지에서 6가지 메탈 가격, 그다음에 환율 정도를 만약에 판가에 반영했다면 지금 전력비, 인건비, 각종 계약과 관련된 최대한으로 LG앤솔루션이나 삼성SDI나 SK온 등 국내 셀 3사가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 조건을 가져가게끔 변경되고 있다. 그리고 국내 셀 업체들의 수율이 90%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현지화가 가능하고 이렇게 수율이 90%대 가까이 나오는 업체가 K배터리 외에는 없기 때문에 중국은 수율 관련돼서도 계속 문제가 생기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 업체들이 보니까 BID도 최근 따끈따끈한 뉴스를 보면 지금 테슬라에 들어가는 BID 배터리에 문제가 있어서 화재가 발생하고 지금 엉망진창입니다. 그래서 아마 중국 CAT이나 BID 관련돼서 굉장히 논란도 많고 이슈도 많지만 생각보다 북미와 유럽 시장에 진출하는 건 정말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2차 전지를 둘러싼 모든 여건이 2차 전지 관련 주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실적도 간단하게 알아볼까요? 일단 2차 전지 관련된 업체들 중에 LG앤솔루션, 삼성SDI가 평균적으로 매출과 이익이 20% 성장하는데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가 올해 같은 경우 영업이익이 한 83% 증가를 예상하고 있고요. 양극재단에서는 압도적으로 에코프로빔이 가장 실적 성장에 좋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서 아마 이게 주가에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빔 매출단에서 70%, 아마 양극재에서 가장 높은 성장을 예상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포스코케미칼이 매출단에서 55% 예상하고 있고 그 다음에 LG화학이 약 20%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앞단이죠, 업스트림단에 에코프로와 포스코홀딩스가 있는데요. 포스코홀딩스는 워낙 철강의 매출이 약 75에서 80% 가까이 차지하기 때문에 2차 전지 소재에 대한 매출, 리튬에 대한 매출은 2024년에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매출이 한 51% 가까이 증가한 8조대까지 매출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평균을 내봤더니 배터리 세일 소재 업체들 모두 매출과 이익에서 30% 이상 성장해 나온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말 모든 업체가 30% 이상을 기록하기도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계시는 관심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업종 중에서 어떤 주들을 좀 눈여겨봐야 될까요? 확실히 소재주가 엄청나게 아웃퍼포먼트 했기 때문에 지금은 다시 셀 쪽으로 조금 관심을 가져봐야 돼서 두 종목 소재에서 한 종목, 셀에서 한 종목 가져왔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너무나 밸류에이션 갭 차이가 큰 지금 삼성 SDI입니다. 굉장히 보수적인 수주 정책과는 다르게 삼성 SDI가 공격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캐파 증서를 하고 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캐파 증서를 그냥 하지 않거든요. 조단위에 투자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GM하고 이미 합작 보도가 나왔죠. GM하고 아마 약 3조에서 5조 정도 M1을 체결하면 아마 이게 GM이 구조적인 게 중대형 파우치에 의존했다면 GM이 지금 원통용을 하고 있는데 원통용 관련돼서 LG 에너지 솔루션 외에 삼성 SDI가 가장 잘하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각형에 의존하던 GM이 폼팩터를 바꿔서 원통용을 한다는 거는 삼성 SDI한테도 굉장한 기회 요인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삼성 SDI는 포스코랑 10년 동안 40조의 양극재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차근차근 삼성 SDI의 GM양 물량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공격적 수주가 지금 GM이 끝이 아니고 볼보하고 지금 BMW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혼다라든지 도요타가 지금 국내 배터리 업체하고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 SDI도 충분히 추가 수주가 나올 것이라 기대하고 있고요. 그 수주 자체가 2026 캐파로 기준하면 170기가와트, 연평균 20% 성장을 예상했는데 지금 240기가와트까지 70기가와트를 늘리면서 연평균 성장률, 캐펙스의 성장률도 30% 넘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삼성 SDI의 지금 PER은 24배 수준이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의 PER은 어제 종가 기준으로 81배 차이입니다. 이렇게 캐파 차이가 물론 2배 넘게 차이가 나지만 PER 차이가 3배 이상 차이가 날 건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의 PER이 81배, 삼성 SDI가 24배라면서 캐파는 2배 정도 차이가 나요. 네, 2배 넘게 좀 차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 SDI 관심 종목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주가 간단하게 보면 오늘 하락작이기는 합니다만 1% 가까이 빠지고 있습니다. 72만 8천 원의 거래가 되고 있는데 어느 정도 목표가 준비하셨나요? 삼성 SDI의 목표가는 증권사 평균은 93만 원 정도고요. 최소한 목표가 88만 원 보자. 엄청 부담스러운 가격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가격에서 20% 정도 상승한 가격이고요. 지금 가격에서는 삼성 SDI도 최근 한 주 동안 좀 올라왔습니다. 그 이유는 외국인과 기관이 굉장히 수급이 좋다. 그런데 매수가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안정적인 조정이 나온, 약 8에서 9% 정도 조정이 나온 가격이 저는 69만 원이라고 보고 있고요. 69만 원 아래에서 좀 나눠서 분할로 담아보자고 말씀드리겠고 손절가 58만 7천 원이 가장 바닷건에서 올라온 가격입니다. 그래서 58만 7천 원이 깨지면 추세가 이탈됐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58만 7천 원을 좀 손절선을 잡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수가 69만 원 그리고 손절가 58만 7천 원 잘 체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 종목 간단하게 더 볼까요? 네, 그다음 나노신소재인데요. 나노신소재는 CNT 도전제입니다. 실리콘 응급제의 비율이 기존에 지금 3%대였다면 지금 5%, 8%, 13%까지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실리콘 응급제가 늘어나면 실리콘 응급제에 관련돼서 도전제가 반드시 쓸 수밖에 없다. 그래서 도전제, 이 회사도 캐파에 집중하셔야 되는데요. 2023년 올해 1만 5천 톤까지 작년에 3배 이상 늘어나고요. 2024년에 2만 8천 톤까지 늘어납니다. 그러면 2만 8천 톤 기준으로 연 매출이 3,400억. 그러니까 지금 이 회사 매출이 1,300억 대 정도 예상하는데 지금 3배 넘게 매출이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CNT 매출 비중 자체가 40% 언더였다면 올해는 48%, 내년에 67%까지 늘어납니다. 지금 4680 배터리의 건식 공정에 고체 도전제가 쓰이는데 고체 도전제를 만들 수 있는 국내 기업이 이 회사밖에 없다고 해서 양산한 것도 아닌데 그냥 고체 도전제를 기술을 갖고 있다는 기대감으로 주가를 올렸는데 그 부분보다는 본업에 대한 펀더멘탈, CNT 도전제가 앞으로 PRQ가 모두 증가하는 구간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전망이 좋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가격 전략 살짝 볼까요? 네, 매수는 13만 3천 원 정도. 13만 3천 원도 지금 가격에서 최소한 6% 이상 조정이 나오자. 조정을 충분히 기다렸다가 13만 3천 원 아래에서 매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17만 원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7만 4천 원, 손절가는 11만 3천 원을 현재 가격에서 22% 정도 마이너스 난 구간인데 11만 3천 원이 깨지면 철저하게 지금 추세가 이탈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손절가 11만 3천 원 꼭 체크를 해보시라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